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희 3프로TV에요. 여러 전략 분석가들이 나오십니다만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해놓고 제가 우리 2프로 정프로한테 양해를 구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응대를 좀 해야 되겠다 고집을 부리는 분이 있는데 잘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걸 떠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꿈이 막 이렇게 웅대해지는 뭔가 주말을 희망하여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허황된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면서도 단호한 시황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응대를 직접 하고 싶은 의욕이 좀 사는 그런 분 중에 대표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더라? 11월? 네.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뿜었었죠. 뿜었었어요. 그때 뭐 배당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진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 이후에 강세 시황관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자극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진짜. 어쨌든. 운이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박석중 팀장 같은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박석중 팀장이라면 저는 이제 장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래서 남들보다 세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걸러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고 사실 이게 신한의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에 대한 점은 좀 말씀드리고 저는 좀 두루뭉실한 그런 표현은 안 하는 편이고요. 제가 가진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말하는 편이니까 그걸 조금 이제 양지하셔서 센터님 마이크를 본인 쪽으로 조금 당겨서 마이크를 당기셔도 되고요. 마이크를 당길까요? OCIO 센터라는 게 뭡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네. OCIO가 말 그대로 이제 자금을 위탁 운용을 받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너무 저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이나 아니면 고액 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금융상품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목표 수익률에 맞는 입맛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서 자감배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모든 걸 총괄해서 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서시 센터에서 나오셔서 이제 운용을 하는 고액 기관이나 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 자금을 운용을 하다 보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채권 운용을 하게 되면 자금이 작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쁘시겠네요. 많이 바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막 애기었거든요. 꼭 나오셔야 된다고? 뭐 여포라고도 하시는데 뭐 여포? 아닌데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박석중 우리 저한테도 뭐 네 네 친하잖아요. 네 네 네 거의 제갈공명인데 저기 장비는 어울리지 않고 관훈장 그렇지는 않군요. 그래야 이제 관훈장은 고참이잖아요. 네. 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아니다? 상승세 이어간다?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다 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분들도 있고 방향성이 지금 1월 말부터 좀 흔들려 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큰 그림에서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처음 출연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는 아직은 멀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아직 많은 길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버블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블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많이 비싼 게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가는 건데 지금 수준은 비싼 데죠. 과열이 됐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밸류어신보다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들은 가지실 거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오르는 걸 버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열과 버블의 차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죠. 사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차 펄을 보면 아직 1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 신한금융투자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를 적용을 해보면 기아차는 9배 정도, 현대차는 11배 정도거든요. 물론 글로벌 자동차의 평균 PR이 8배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여기서 버블이 되려면 20배, 30배 이상은 가야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정도면 다른 자동차보다는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표현으로 어울리지만 이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걸 한문으로 풀이하면 지나칠 것 자의 열기, 열 자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 조정이 있다면 좀 식히고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화열에서 터질 정도는 아니에요. 버블은 터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 알아주셔야 될 게 이전의 버블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다고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버블이 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경기가 많이 좋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비싸 보이지만 경기가 좋다 보니 앞으로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기대로 굉장히 조금 많이 달려드시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투자 형태를 보면 너무 차분하세요.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시고 과열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차가워지실지 알고 이 정도라면 이런 시장을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냉정하시지만 분명히 N차에 걸쳐서 즉 여러 차에 걸쳐서 아마 더 많은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뒤에 들어오는 자금일수록 현재 계시는 분보다 학습도 덜 돼 있을 가능성도 높고 흔히 얘기하는 포머도 더 있을 가능성도 높고 다만 그분들은 저희와는 다르게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돌아오시겠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이제 투자할 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니 현재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합리화되면서 올라가는 게 사실 버블의 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제가 잠시 현대자동차도 설명드렸지만 이전에 있었던 버블의 사례를 설명해도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을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너무 제가 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나 센터장님 정도나 기억하죠. 맞습니다. 2006, 2007년도만 기억해도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아마 대표님께서 제가 말씀하셨던 현대중고음 얘기를 하셨던 게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방송에서 방송 들으셨군요. 8, 9, 10배 가더라고요. 저도 8, 9, 10배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PBR 기준으로 볼 때 2006년도 PBR이 1배가 조금 넘었어요. 1.5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 언론에서 버블이다. 많이 올랐다. 그때 가격이 10만 원이었고요. 엄청 그랬습니다.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으니 4, 5배 올랐으니까 버블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5배가 올랐고 PBR 기준으로는 6배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6만 원 때 팔았거든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내가 지금 아휴. 이게 버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버블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오른 것보다 뒤에 오르는 게 더 커요. 물론 말은 안 되고 벨리에이션으로 따라가기도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도 2006년에도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돈을 번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저는 1999년 지점에서 이걸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번 돈이 없었고 오히려 사실 손실이 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시장, 보통 일반적인 강세장, 보통 이런 초강세장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하는 게 맞습니다. 수능. 맞습니다. 수능을 해서 이런 시장이구나. 제가 분명히 돈에 머니게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게임의 법칙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은 게임의 법칙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게임스탑 같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의 힘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굉장히 강하구나. 그게 경제민주가 됐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개인의 힘이 강해지고 조직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께서 조직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99년도 또는 2006년도 이 버블이었을 때 많은 선배님들께서 투자자분들께 저한테 경고를 했었어요.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해. 맞죠. 분명히. 그것 따지다가 사실 저는 돈 한 푼 못 벌고 굉장히 암울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강세장이고 시장에서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가장 큰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대응도 중요하지만 초고수라면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차선으로는 역시 시장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시장이 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만약에 중간중간에 사구팔구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이제 하락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락이 시작했구나. 그때 이렇게 파는. 쉽게 얘기해서 퍼센트로 얘기하면 내가 한 50%는 벌고 15%는 시장에 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고수익을 울리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장에서는 천체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도 너무 목표를 낮게 보는 건 굉장히 옳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놓고 다만 공격적으로 나서 그게 다 될 거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이게 왜 공격적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가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고민을 드리면 지난해 연말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해 10월, 11월에 모든 증권사들에서 올해 전망을 할 때 나름대로 굉장히 강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보셨는데 대체적으로 2800선을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2800이고요. 2700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을 그냥 넘어버렸죠. 바로 이거에 의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분들이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았을 텐데 올해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을 텐데 그거보다도 그분들이 강하게 본 것보다도 시장이 훨씬 더 강하구나가 첫 번째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그분들이 들이댔던 잣대가 잣대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죠. 맞습니다. 많은 전략가 분들께서 우리나라 밸류에셜되는 잣대를 바꿔야 된다고 3프로TV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밸류에셜을 대는 잣대를 바꾸게 되면 지금 시장이 비싼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장을 우리 박석중 연구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S&P500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도 퍼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최대한 3600이나 700까지는 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정도는 돼야 밸류에셜이 합리화되는 시장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잣대로 시장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시장을 계속 못 맞추는 아예 대응도 못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됐든 이미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전략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이미 시장을 따라가는 데는 이미 끌려가고 있는 거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한 거는 시장에 대한 밸류에셜 잣대도 그렇지만 이미 기업들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LG그룹, SK그룹, 삼성그룹, 효성그룹, 하나그룹까지 그러니까 언제 저런 비즈니스를 저 친구들이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그동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5년, 10년 준비한 게 여러분들 LG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전지한 지가 벌써 2008년도였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투자하고 연구했던 게 지금 결실을 맺는 게 나타난 건데 이거를 과연 많이 올랐다고 해서 버블이라는 걸 폄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질문도 드리고 또 저는 심정적으로는 우리 이선열 센터장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저의 사회자니까 이제 반론적인 측면에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질문도 해드리고 또 지적도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 좀 이해하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어요. 관용적이에요. 자, 끝까지 간데이. 그다음에 10% 내지 15% 진짜 하락했을 때 오케이, 이 정도는 장에 돌려줘. 그게 어딘지 모르고요. 그게 1월 말이었다고 생각한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야. 3,200 거기다가 한 사나을 그냥 찐하게 빠져버리니까 야, 그래 15% 반납하자. 그러고 뚝 줬는데 다시 불기둥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15% 반납하는 그 고점을.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고점 신호를 대부분 볼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오를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처럼 테이퍼링한다고 빠지는 시장은 고점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버블은 경기가 좋아질 때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우리 오건영 팀장님도 여러 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처음에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금리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한다고 해도 시장이 겁먹지 않고 올라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조심하는 게 굉장히 맞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 뭔가 시장이 과열이다. 아직까지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출구 전략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추세 절환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들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초강세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중간에 현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정도 되면 조정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잘 가지고 있던 좋은 물량들, 주도주 가지고 계실 분 기준으로는 물량만 뺏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도 안인데 단기 고점에서 팔고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주도주 안에 들어가 있다면 단기 변동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그러면 지금 말고 조정 언제 올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박석충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팀장님께서라고 하지만 사석에서는 이 정도예요. 미국의 달러와 강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기 조정이 올 때는 백신을 다 맞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할 겁니다. 기억합니다. 그게 왜 지금 이거하고 맞물리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백신, 사실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메리치에 이승훈 연구원님께서 쓰신 보고서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보여주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봐야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지 않지만 백신을 제일 많이 접종된 국가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현재 유의미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뭔가 시장을 움직일만 할 정도로의 어떤 제가 볼 때 움직임이 나타날 기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면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이 백신이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문제지에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올라갔던 자동차라든가 그린 관련주보다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여행주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기한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단기 과열일 때 제가 판단할 땐 정말 유의미한 단기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정도 많이 올라와서 한 번 정말 내가 얻어맞았어 라는 어떤 조정이 그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안 갔던 여행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서비스업을 누릴 텐데 그럼 어떤 현상이라냐면 그 반대편에서 내구제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나 그동안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고 TV를 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건을 노트북도 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좋았는데 현재 올해 시장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잔뜩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사람들이 자동차도 많이 살 거고 노트북도 많이 살 거고 TV도 많이 바꿀 거야라고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겠죠. 이쪽으로 오면서 높아진 기대치를 제가 볼 때는 부합하지 못하면서 꺾이는 게 1번일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그동안 뒤에 가려졌던 한계기업들 그렇죠? 한계기업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양금을 못 받을 텐데 지원금을 못 받고 금리가 오르면서 혹시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쓰러지는 기업들이 마구마구 생기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생기는 조정이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이 끝까지 달려가기 전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과열이 일정 부분 식히고 나면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과열이지만 미국은 아직 과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 시장의 과열로 그리인해서 가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을 때 저희도 동조화주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그림이 저는 옳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인 거지 본격적인 조정에 진입하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주도주를 들고 계시다라면 가만히 들고 계시면서 시장의 다시 방향성을 잡는 걸 보는 게 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게 야, 너 그거 알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항상 틀린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 롤이 그거라서 그냥 해버린 거죠. 제가 짐 로저스한테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다르다르는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길래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도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만 바보되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다 틀리게 돼 있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시간차를 어떻게 볼 거냐는 다른 건데. 그래서 그런 방중으로 만나면 주식 얘기하고 학생도 주식 얘기하고 지금 쭌이라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동영상이 엄청나게 돌잖아요. 거기다가 맘카페는 다 주식카페가 됐다고 그러고 예전에도 이럴 때 고점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말문이 턱 막힌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냐. 그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 성함을 말씀드려야 했지만 철수 엄마인가? 제가 이분들까지 하면 된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건데 지금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공부하는 개미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초등학교가 됐든 맘카페가 됐든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가지고는 제가 볼 땐 버블이 안 와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들어올 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저희 회사 데일리도 썼지만 현재 증시에서 대기하면 대기성 자금이 12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금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분들은 재미있게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경기가 꺾이는 국면이 아니라 정말 좋아지는 국면에서 정말 경기도 좋아지는데 주식을 해봐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표현보다는 더 벌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때가 제가 볼 땐 제일 위험한 구간인 거지 현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냉정한 시장에서 지금 법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다르진 않을 건데 현재 그게 같은 모습이라고 지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맘카페에 있고 애들이 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이거를 그때하고 동의시할 거냐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하시고요. 냉정하고. 그럼 이렇게 한 번 저희들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부동산 가격 기억하실 텐데 3, 4년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든 다 꼭지야, 집사면 안 돼 그랬던 얘기도 있는데 지금 집사라고 하는 건 친구도 아니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죠.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제일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게 돈의 힘입니다. 분명한 건 돈의 힘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이번에 느꼈던 돈의 힘은 거의 역대급이죠. 와, 무섭다. 지금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여기서 끝날 거냐 이거죠. 지금 가장 큰 대안으로 보는 게 주식시장으로 이제는 다 온 건데 그렇죠. 주식시장이 단순히 여기서 개인들이 냉정하게 해서 다 해피하게 개인들이 팔고 떠나는 시장이 과연 여기서 끄실 거냐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차례에 걸친 많은 개인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학습이 잘 돼 있으시지만 뒤로 갈수록 학습이 덜 된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게 현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은 그렇다 치고요. 아직도 주변 자금도 많고 경기에 확신이 있을 때 대고 들어온다.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수급이 개인만 있는 건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센터자님도 저거잖아요. 기관. 또 외국인. 여기는 전혀 기대를 못하겠어요? 앞으로도 기대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리 팔고 있지만 어차피 수급의 주체가 기관은 아니고 외국인과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팔아서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연기금을 왜 파시는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대부분 자산 배분에 의해서 주식비진이 높아서 팔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익거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인버스를 많이 사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개인 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그래서 결국 기관의 돈도 개인의 자금입니다. 기관이 고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머니를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빌려줬던, 맡겼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파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난번 1조 이상 팔았을 때 그 1줄 빼놓고는 오늘도 그랬지만 크게 팔지도 크게 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이전에 1999년하고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이 1년 내내 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버블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만큼 뒤에 오는 개인의 힘이 사실 파는 힘 보다도 사는 힘이 더 강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기가 우리 증시용어에 오떼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오떼, 그렇죠? 야, 오떼가 있냐? 이게 비속어 같은 건데 증권 투자 올해 한 저나 이선엽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사석에서는 아, 이거 오떼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오떼가 뭐냐면 그 시장의 주도세력 이제 주도세력 그 종목의 주도 그 시장의 주도 지금은 개인이라 이거죠. 어때서 살아있는데 뭐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귀가 뭐예요? 쫓증이에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오르는 기업들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 위에도 오를 수 있는 업종들이 많다라는 것도 저희들한테 버튼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 봄이 지나고 나면 중국의 제2차 소비가 우리나라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 많이 형성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갈 거라는 기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 있는 중국분들이 중국에 있는 어떤 그런 요어커들이 과연 미국이나 유럽을 당분간 갈 수 있을까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했다고 들었고 최근에 트럼프가 저렇게 기세등등했던 것도 현재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특히 최근에 놓고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인들이 여행을 간다고 했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을 갈 가능성 낮겠죠. 어디 가긴 해야 되겠고 가장 큰 선택지가 제가 볼 땐 중국인들이 올 수 있는 데가 한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 좋아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올 수 있다고 본다면 의외로 중국발 2차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움직이는 기업들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움직이 쓰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과연 여기가 시장이 끝일 것이냐 이런 판단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외로 지금도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개연성 그래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기업들도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쉬어갈 때 다시 한 번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지수의 안정성 역할을 해줄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행을 많이 간다고 치면 그동안 잠재됐던 항공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항공료를 비롯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가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유와 관련된 공급은 훨씬 더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원유 채우고와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 사우디도 그렇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어떤 산유국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많이 부서진 것들도 있고 중동 불안들도 있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불안한 모습인데 달러는 약세고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원유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면 이런 기업들도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현재 있는 주도자들이 쉬어가더라도 그렇죠? 바통을 이어받는 데가 나온다. 충분히 이어받으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현재 충분히 제가 볼 땐 기존에 올랐던 어떤 테마 위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서 시장에 대체할 만한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면 제가 볼 땐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래 갈 기한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한영 본부장으로 아시잖아요. 아침에 아까 점심 때 마주쳤습니다. 마주쳤어요? 요즘 좀 보면 길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한영 본부장하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고 저녁 먹으러 가면서 장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본에 빵이 커요. 빵이 빵은 빵 뭔지 아시잖아요. 딱 우리 낚시하고 와 진짜 이 손맛이 쭉 걸리는 맛이 나온다는 주식 프로페셔널들은 참 표현도 잘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선협 센터장님도 아주 그냥 전적으로 동감을 하시는 이 질문만 하나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갈 텐데 워낙 하트한 이슈라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된과 동시에 재개가 결정이 됐어요. 물론 이제 지수에 편입돼 있는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코스닥 이건 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이전 같았으면 공매도가 분명히 시장의 걸림돌일 수 있고 시장의 많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스탑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시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공매도라는 게 사실 불편한 이슈라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개인의 강한 힘을 보게 된다면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함부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단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공매도를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해외 물론 해지펀드들을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하는 기관들 보면 대체적으로 해지펀드인데 국내 해지펀드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이전과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공매도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모든 시장에서 올라가는 시장이나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할 때 공매도를 하시는 해지펀드들이 수익을 많이 거두는데 용이셔절려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급등장애거나 급락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공매도가 생각만큼 효능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 현재는 누가 보더라도 강세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것 자체가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래로의 변동성이 아니라 위로의 어떤 오버슈팅할 수 있는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한번 잘못 쳤다가 그냥 골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미국에서 살짝 보여준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일단 박스권에서는 사실 이게 큰 변동성 안에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탁탁해가지고 탁탁탁 자기네들끼리 스키즈 플레이를 하는데 잘못했다가 자기네들이 스키즈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펀드들 수익률을 보면 해지펀드들 수익률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우리 롱온이라든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 해지펀드라든가 가치주 펀드는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결국 그런 것들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측을 활용해서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매도 관련해서 사실 공매도를 역이용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니 공매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막힐 거다 이런 판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 센터장님의 진면목이 나타난 거죠. 딱 이렇게 딱 한번 딱 던지면 그거 있죠. 이렇게 했어도 그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공매도도 너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 지금 화끈하게 해서 좀 장을 라이딩하면서 주식 운영을 해야지 꼭 그렇게 하냐 이런 통하네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기관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관도 순응하는 게 현 시장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인 거지 사실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전략을 하면 이전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기관들도 아마 이번 사태를 보고 나서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그거를 활용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평상시 같으면 끝나야 될 시간인데 이제 일부 끝났네요. 그래서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그러면 뭘 사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그렇죠?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여러분과 쉐어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허락하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는 시장에 답답하고 궁금한 얘기도 제가 좀 전달을 해서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아주 그냥 팍팍 긁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의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패스업은 최초 무항상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과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삼프로 주식대학에 대한 CM이 나갔는데 저희가 만들어요. 제가 기획해서 제가 만들고 또 우리 메리치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당연히 좋은 건데 제가 이제 뭐 아 이거 좋으니까 하셔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제 동생 제 조카 제 후배가 주식투자 이제 막 시작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보고하라고 제가 자신 있게 권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그게 뭐 저나 메리치 증권의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린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공부하시면서 이선엽 센터장님의 얘기도 공부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이 손맛 이게 다르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자 센터장님 데려가기 전에요. 위험이죠. 리스크.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론 때 배운 게 리스크는 관리되어질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체계적인 리스크가 있고 유니크한 리스크가 있고 개별 리스크가 있고 또 반대로 리스크와 데인저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할 때 그 리스크와 데인저의 차이도 있고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장이 빠지면 와 리스크가 막 그렇죠.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우선 이제 제가 현 시장에 대해서 큰 조종이 오지 않을 시장 조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조종이 있어요. 시장 끝나는 거 말고 분명히 이 시장에 가는 동안에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큰 조종이 오고 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리스크를 위험을 얘기하면 시장 전체와 관련된 체계적 리스크가 있고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라고요. 시스템 리스크. 또 일반 종목과 관련된 비체계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험한 건 체계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피해될 그 위험은 체계적 리스크예요. 그럼 여러분들 체계적 리스크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시장에서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하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일반 펀드가 아니라 ETF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시장을 좌우하는 게 ETF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ETF들이 전부 다 알고리즘화되어 있고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가 생기면 체계적 리스크가 생기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꺼번에 확 쏟아져네요. 급락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두 번이나 했어요. 2018년도 10월달 기억하세요? 맞아요. 10월에 한 두 달 굉장히 급락했던 사례가 있었고 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지난해 3월이었죠. 맞아요. 보통 체계적 리스크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에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굉장히 급락을 시작을 했고 이게 알고리즘에 의한 하락이라고 시작되면 사실 체계적 리스크에 의한 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피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싸게 사셔도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체계적 리스크라는 얘기는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쏟아내기부터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부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선 최소한 하락의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원인이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면 다시 반등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지선이 얼마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리서치 경험을 볼 때 통산적인 체계적 리스크가 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이런 류의 분석이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PBR 1배니까 사라. 이런 건 분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드려 볼게요. 지난해 코로나로 하락했을 때 일단 물론 저희들도 굉장히 그랬는데 하락했을 때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아니 보통 통상적인 급락이 오면 달러는 강세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 국채를 사거나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니 사람들이 국채도 팔고 달러도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결국엔 보니까 시장에서 받은 위험은 뭐냐면 코로나라는 게 모든 걸 다 멈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바깥에도 나가면 안 되고 시장에서 위험하면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업도 다 망할 거고 소상인도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위험의 핵심이면 결과도 확실해요. 정말 바닥은 정말 바닥은 이 기업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조치가 나오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건영 팀장님도 나와서 얘기했었던 연준이 미국의 회사 차를 사주기로 했다라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바닥이라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3월 19일, 20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체계적 위험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하락이 너무 빨라서 첫날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다음 날 정도는 이유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돌릴만한 해결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조금 빠졌으니까 퍼가 얼마니까 PBR이 얼마니까 사라. 이런 전략은 보실 필요도 믿으실 필요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는 분명해요. 이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는 날 사는 게 정확하다. 사실 그날 지난해 3월이었었죠. 이게 있던 날 제가 볼 때는 우리 리서치 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체를 산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았는데 그날 미국 시장에 4%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매수콜을 드려도 오늘이 바닥입니다. 바닥이 드려도 아무도 안 믿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이 1, 2월달 조정은 제가 볼 때 아주 온화한 조정입니다. 체계적 리스크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팔고 다시 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온전하게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조종조종 외쳤다가 지금 물량만 뺏기고 못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위험이에요. 초강세장에서는 어설프게 중간에 팔거나 주도주가 들고 있었을 때 그걸 중간에 팔면 무슨 문제가 된다면 그걸 더 비싸게 못 사시거든요. 그럴 바에는 내가 많이 벌었지만 조금 일부 한번 조정도 감내한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고 잠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위험은 체계적 위험일 거고 그 체계적 위험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알고리즘화되어 있을 때 분명히 급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일은 원인도 잘 모르고 왜 이렇게 급락 그런데 이런 얘기는 꼭 나와요.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꼭 나와요. 그거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체계적 위험의 시작일 것이다. 그때만 좀 잘 피해 주시면 제가 볼 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순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주도주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역사상 이렇게 큰 변화가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그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이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전부 다 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다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그린 한 번은 플랫폼 또 한 번은 바이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 피로감도 종목별로는 덜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1, 2월달 조종을 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7만급 신 애들이 또 한 번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런 성장의 축에 있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면 발빠르게 탁탁 요시니까 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묵직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수익이 별로 없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게 함부류이실 거고요. 실제로 지금 2월 초순인데 지금 11월 갔다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왔다 갔다 해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생각보다 수익이 컸느냐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괜찮았던 종목 들고 있었던 게 많은 수익은 아니래도 오히려 조금 온전히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익률을 취하겠다라는 그 욕심은 버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은 그래도 주도주 안에 속해라고 하면 그걸 꾸준히 들고 가서 그게 다 오를 때까지 그 수익률을 취하는 게 현 시장에서는 조금 더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날 빠르게 매매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그렇고요. 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그 정도가 되는 직장을 그만두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요즘에 저한테도 전업해야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선협 센터장님만큼 전업에 대한 권유나 유혹이 많은 분이 있었겠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전업하려는 분들에게. 이게 전업하실 정도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스스로 판단했었을 때 이번 시장에서 누가 봐도 획기적인 수익률을 거두신 분들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평생 먹고 살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수익률을 거둔 분들이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그 직장 다니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커도요. 생각보다 돈 버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나중에 시장이 끝나도 의외로 적습니다. 센터장님도 우리나라 현물 주식 살려면 부자연스러우시죠? 자유롭게 못 사고 파시죠? 그런데도 전업 안 하시잖아요. 이선협 센터장님도.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중하셔야 돼요. 진짜. 이번 장에 한 30% 드셨다고 1년에 30%씩 먹으면 내가 직장 다닐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300% 지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영이 시장은 10년 주기로 큰 장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내가 정말 이런데 소질이 있다 하면 다음에 이런 게 있었을 때 지난해 3월 같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뭔가를 다 걸고 나오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말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대형주가 이렇게 전성시대를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형주다. 그리고 1호는 원래 중소형주 시장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이고 정책. 그리고 대주주 과세 이거 헤쳐나왔고 중소형주 갈 거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 보면 올해는 중소형주 장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대형주 장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을 좌우하는 큰 변화에 중심이 있는 기업들이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대형주들, 대기업들이 이런 공룡들이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변하는 경우는 역사상 드문 경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공룡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변할 때는 공룡들이 날개를 단 거죠. 각 그룹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대기업들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각기 현재 들고 있는 현금은 투자하고 있는 현금은 다를 거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지금 금융사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부동산 팔고 오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그 이전에 1999년에도 저 1990년에는 지점에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2006년 시장도 봤지만 그때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어도 그때 주머니가 달랐어요. 주식하는 주머니와 부동산하는 주머니는 달랐어요. 부동산하는 분이 주식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하는 자금도 있고 부동산하는 자금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팔고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빌딩도 팔고 오시고 정말 집도 팔고 오는 거액 자산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소중한 자산을 팔고 들어오는데 중소용주를 건드려요? 아니죠. 돈의 성격이 다르죠. 내가 빌딩을 팔았는데 소용주를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거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시장의 변화에서도 대형주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돈의 성격 자체들이 위험 자산을 안고는 있지만 이 위험 자산을 분리되 안전하게 분리겠다는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마인드들을 가지고 이 시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특화된 중소용주들도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올해 시장은 분명히 대형주 중심의 시장입니다. 이것도 상식을 깨는 발언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용주가 이제 키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 센터장님은 들어오는 돈이 그런 게 아닌데 맞습니다. 아구가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성장주가 크게 오르고 그 시장이 형상되면 제일 안 되는 게 키 맞추기예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키 맞추기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도 2067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67년도에 그렇게 조선주, 철강주 이런 기업들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판단할 때는 키 맞추기 차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지수가 2천인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여러분들도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아니면 거래소에서도 개인이 뭘 살 수 있는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 한번 데이터 찾아보세요. 전부 다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샀어요. 정확하게 반토막 났습니다. 키 맞추기란 없습니다. 성장주 시장에서 키 맞추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게 더 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 중소용주들도 중소용주 안 간다가 아니라 그 안에 특화되거나 그걸 통해서 변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도 보고서도 나온 기업이지만 카메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하는 기업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였다가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이렇게 변하는 기업들은 일부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에서 안 움직였던 애들까지 올라온다. 싸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게 현저씨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키 맞추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기에 키 맞추기가 될 것이라는 말처럼 안전빵 말은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키가 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키가 작은 사람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일반 시장의 기본적인 통념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모든 강세장에서 키 맞추기가 있었던 경우는 저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선협 센터장님이 증권회사에서 20몇 년 근무하시면 예를 들면 지점에만 쫙 있어가지고 현장 감각만 있는 분이 아니고 친한금융투자의 리서치 센터에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애널리스트를 한 2년 전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운용을 하러 나오신 분이니까 저 양반은 그냥 운용하고 주식 사고 파는 기만 하니까 저런 얘기하지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애널리스트 제일 고참이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뼈를 때려주시네. 키 맞추기라는 건 잊지 않다. 그게 실제는 키 맞추기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기업들도 거기에 최적화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분명히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대기업들이 변할 때 최적화돼서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얼마 전에도 우리 흔히 2차전지 관련해서도 우리 산업이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기에 최적화된, 올라왔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하는 기업들을, 특화되면서 있는 기업들을 잘 찾는다면 좋겠지만 그냥 많이 빠져 있어서 이 기업들도 밸류센터를 싸니까 맞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투자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오히려 주도주를 못 따라가고 비주도주에서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버블장에서 가장 큰 소외되었던 게 키 맞추기를 노리고 들어갔던 분들이 대부분 힘드셨어요. 이거 비싸니까 이건 싸니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 판단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겁니다. 싼 게 올라오는 게 버블이 아니고 지금도 비싼 게 말도 안 되는 게 버블이라고 본다면 단어에만 정에만 충실하셔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버블 시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의 류는 첫 번째는 일단 지금까지 많이 벌어서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거나 조금 나이 연령층으로 보면 조금 더 젊어서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이신 분들이 많이 벌었던 게 모든 버블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례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마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셔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났으면 방법을 바꿔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좋았던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났다. 조금 더 방법을 바꾸고 조금 더 내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수능한 게 맞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오른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를 참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아 형님 퍼터가 안 돼요 퍼터가 그랬더니 연습을 했어?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채를 바꿔 채를 아니 퍼터가 20만 원이면 사는데 맨날 안 된다고 그냥 돈 잃었다고 그러지 말고 채도 바꿔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세 분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설이에요. 설 통상 경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약간 추석 명절 끝나고 설 이후 끝나고 시장이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달려가더라. 그런 얘기 많잖아요. 묘하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2016년도 추석 끝나자마자 장이 그냥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때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설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설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곧 2차 부양책을 발표를 하십니다. 1차 부양책이 1초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 퍼주기 정책이었다면 2차 부양책은 현재 1초 달러에 달하는 그림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리고 아마 설 이후로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제는 슬금슬금 시장에서 회사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에서는 공감대들이 형성되는 초기 국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된다면 설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은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설 전에 팔굽 넘어갈 필요는 없네요. 주도주라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딱 세 분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니까 빨리 들어가서 식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도 진짜 궁금한 것 그런데 이 종목은 어때요? 이런 건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의 방법론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선협 센터장께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세 분만 딱 해서 그런데 이게 문자가 너무 너무 빨리 빨리 들어가는데요. 읽을 못하겠네요.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바다인데요. 질문이 바다라네요. 이런 질문이 뭐하면 제가 이 말씀만 한 마디 좀 드려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놓고 보시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질적 성장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이전의 코스피는 고점이 1000포인트였었어요. 그 1000포였던 게 2000포인트로 올라왔던 게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라는 국가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또 2008년부터 2015년도, 16년도까지는 중국의 소비화 과정에서 양적 팽창을 하면서 코스피가 2000까지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특화되다 보니 중국이 워낙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만 달러 언저리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3만 4천 달러 정도 되고요. 그렇죠? 사실은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중저가 시장에서 가성비로 인한 사실 양적 성장을 해오다가 아시다시피 201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많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또 LG전자의 시그네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고급화 과정을 터지면서 질적 성장을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양적 성장을 한 번 점핑할 때도 지수가 2배 뛰지만 기본적으로 질적 성장할 때도 지수가 2배 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2천 포인트에서 감안하면 현 시장을 과연 3천 포인트 초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폄하를 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3만 4천 달러 세계 7이라고 며칠 전 블룸버그 기사에서 신문에서 났던 기억도 있는데 G7 맞습니다. G7에서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제일 먼저 수출하게 되는 게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생충이란 훌륭한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것도 우연히 그래서 아닌 거고 BTS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상을 받은 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위에 오를 수 있는 빌보드 차트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우연히 아니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웹툰 영화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데 이게 변한 게 뭐냐면 웹툰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가 합해졌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거든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군 하나하나가 글로벌 경쟁력 또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진국 대접을 받은 게 하나씩 하나씩 산업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질적 성장을 하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일 때 올 수 있는 시장의 변화도 여러분들 단순히 많이 올랐다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라는 부분 말고도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냥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수많은 준비가 있었고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경쟁률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 LG전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팁이 중국에서 팔린 게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팔린 거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 중국에서 팔렸습니까? 중국에서는 지금도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위치가 우리가 중저가가 아니라 고급으로 많이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후 그렇죠? 아무래 같은 경우도 중저가를 많이 정리하고 설화수 중심으로 굉장히 고급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뭘 담고 있는지 이게 시장이 반영이 되고 유동성과 합쳐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2월 초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를 관통하는 지금도 여러 주도주들이 순환하고 있긴 한데 이제 세 가지 질문 제가 드릴 겁니다. 이선엽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뭡니까? 올해 올해 시장에서 저는 여전히 플랫폼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자동차가 향하고 있는 그림이 플랫폼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차였고 그 다음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또 전장화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장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장화가 결국 자율주행이 되려면 AI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AI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업들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진 애들이 몇이나 될까라고 고민해보면 결국 이거하고도 융합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자동차와 플랫폼화 될 때 나아가는 길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볼 때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를 버려야 될 명분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염불리 이렇게 염부장님이죠. 저도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애들의 가장 큰 지향점은 독점화인데 지금 글로벌에서 나오는 규제가 벌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벌금이 호재입니다. 이 독점적을 지향하는 이 플랫폼은 독점이라는 걸 깰 때가 악재고 오히려 벌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독점을 허용해 줄게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사업을 더 벌리면서 우리가 벌금을 냈던 부분을 충분히 이례성으로 만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계획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흘러가는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플랫폼 기업한테 저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의외로 업턴 업종보다는 의외로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도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 어떤 데입니까? 대표적인 게 여행이겠죠. 여행? 네. 여행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안 갈 수 없을 텐데 현재 경쟁력 있는 몇몇 여행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벌써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나중에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혜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을 기한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선업은 아니지만 경쟁자들이 많이 어려워지시면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기회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단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군으로 따지면 반도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죠. 자동차, 그다음에 바테리.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바이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굵직굵직한 거, 이 세 뭉탱인데 아까 인터넷이나 플랫폼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된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배터리와 자동차와 반도체. 일단은 각기 좀 다르죠. 그렇죠? 저는 종목을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비중 조정을 어떻게? 일단은 반도체는 일반 디렘보다는 그래도 파운드리가 있는 쪽을 선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앞으로 어차피 5G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그쪽에 대한 수유가 있고 기본적으로 디렘보다는 그래도 파운드리 쪽이 우리 많은 반도체 에널분들이 나오셨지만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 그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배터리는요. 어느 업체라기보다는 배터리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라 배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원계였다가 이제는 전고체까지 간다고 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쪽으로 그렇죠? 조금 더 짧게 충전하는데 더 오래가고 더 밀도가 낮은 이런 반도체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맞다는 거니까요. MS도 중요하지만은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죠. 결국 배터리에 마침표가 있을 건데 지금 배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많이 충전할 수 있고 누가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누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충전, 과충, 뭐죠? 이렇게 출력을 더 많이 낼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기술력들이 있으면서 변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 밑에 소재 업체들도 그런 데 기여하는 회사들은 같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기술에 특화된 배터리가 나오면 거기를 옮겨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아니라 현재 경쟁력 있는 또 다른 배터리로 현재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문을 하시라고 했더니 쫙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읽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외로 하나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5G가 이게 성장산업이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속 터지시나 봐요. 보니까 5G.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된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프로페들이라 했지만 결국은 다 이게 초연결이라는 거잖아요. 5G가 안 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5G가 먼저 되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실 먼저 움직이고 지금 나중에 5G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5G를 안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특별히 통신사들 입장에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5G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5G를 깐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장인 거여야 되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죠. 예를 들어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꿈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은 그 5G가 됐었을 때 그를 통해서 뭔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익 측면에서 보면 5G도 저는 현재는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쪽보다는 그걸 통해서 뭔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뭘 사야 됩니까? 그러면 요즘 들어서 특히 ETF 사세요. ETF 업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게 답인가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딱 찍기 뭐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알주식과 ETF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업을 잘한다라면 알주식이 맞지만 저는 ETF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TF가 옛날에 비해서 단순히 지수를 사는 게 아니라 특정 테마를 담기도 하고 저희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2차전지가 어떤 게 움직일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ETF를 통해서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시장 흐름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 신안이 아니라 이제 KB가 있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ETF는 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TF랄 때는 단순 지수형보다는 현재 움직이는 시장의 어떤 성장 테마와 관련된 그런 좋은 ETF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생각 같아서는 오늘 밤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 제가 다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가정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기운 주는 분석은 다 했으니까 기운 주는 뭐랄까 하여튼 경력 기준밖에 오늘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시장의 경계감을 가지셨던 분들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훌륭한 많은 전략가들도 나오시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면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얘기를 꼭 듣는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놓고 그래도 이분이 얘기한 게 요즘 최적화되더라면 그렇게 따라가시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도 돈 벌기는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는 아무나 잡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너무 대응보다는 순응하는 전략이 저는 시장에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시장에서 버블이다 버블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곱씹어봤으면 저희도 그래서 이전에 2006년에도 99년에도 버블이라는 단어 듣고 나기 시작했었을 때 보니까 그 뒤로 1년간은 더 상승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안 된다는 분들을 보시면 평생 내내 안 된다고 보세요. 이게 삶이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살아와서 낙관적인 게 있지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원래 조금 약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희한하게도 좀 밝게 사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양수 겸장으로 경계를 하시는 분 또 좋게 보시는 분을 잘 보시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강할 때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성남시 무슨 경찰서 강력반 아 성남 중원경찰서 강력반장님 종목 잡으러 가겠습니다. 종목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선협 센터장님의 별명을 제가 오늘 붙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분이 여포는 아니고 관우 장비 있잖아요. 제가 관비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외모는 관우인데 말씀은 유비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석중 연구할 때 되게 잘생겼다는 얘기만 나오더니 저는 거의 아니 센터님 그거는 그건 미련을 버려야지 저도 미련을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박 팀장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건 안 돼요. 현실이 인정해야지.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배려가 있는 거니까. 그 친구하고 우리 그건 안 돼요. 신한금융투자에 이선협 센터장님과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또 맞기를 바라지만 혹 단기간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충분히 제가 기를 받았고 또 마음에 뭔가 의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믿고요. 또 필요할 때 우리 센터장님을 이 자리에 또 열심히 모셔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 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통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낙간돈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누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사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애기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별명을 지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역시 힘 푸는 생각이 짧아요 관비가 뭡니까? 관가의 노비인데 그랬더니 우리 이선엽 센터장께서 주식시장의 노비로 살겠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웃었습니다 그냥 별명이라는 게 고때 분위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에 날씨도 좀 포근하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그렇지만 사람 많이 모이는 데 말고 좀 한적한 데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남은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자 나이 합산 170세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bben hosts congreg 여부 wise 감사합니다.